기름이 싫다 나는 기름이 좋다면 다 드셔도 괜찮아요 또 우리 이거 살 말고 여기 지방 있는 부분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들고 있을 테니까 이렇게 보관하게 이렇게 해서 야채가 너무 뜨거운 것이 바로 닿으면 얘가 속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좀 한숨 식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 먹고 다 먹으시겠어요 야채는 종류대로 다 준비하셨네요 냉대고 있는 야채로 그리고 전에 사놨던 훈제 오리로 포도 소스만 만들어놓으면 이것만 준비하면요 오리가 냉동실에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오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손님이 언제든지 와라 우리가 손님이 온다고 하면 갑자기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오리 하나만 있어도 언제든지 오세요 쉽게 만들어낼 수 있네요 그렇죠 요리를 담는 모양도 너무 이렇게 모양을 한쪽으로 막 돈대거나 왼쪽으로 돈대고 이러면 먹는 사람들의 기분이 너무 지루하잖아요 그렇죠 계속 자체적으로 돌려서 굉장히 잘하시네요 저는 아주 보자를 많이 하세요 진짜로 특별한 재능을 타고나신 것 같아요 저요? 진짜요? 저는 지금 눈치 보면서 일하는 건 정말 잘해요 아니요 아니에요 메인 같으세요 제가 보조 같고 무슨 말 아이고 무슨 말씀 조금 쫓겨나요 아 이 마늘이 마늘이 백미네요 마늘이 이렇게 또 예뻐지면 마늘이 이렇게 세상에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야채를 조금 살려서 나 야채 그렇죠 좀 더 더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야채랑 얼마든지 익은 쪽은 익은 대로 그렇죠 오리랑 같이 먹을 수 있고 이래서 소스를 익혀서 뿌려줘요 자 오늘의 주인공 포도 소스를 자 돌려서 오른쪽으로 도를까요 네 오른쪽으로 돌리고 한쪽만 계속 같이 이렇게 그죠 너무 여기서 야채 위에 이 소스가 과감하게 뿌려져버리면 야채가 이 아름다움이 사라지니까 야채는 다가가 오리도 오리답게 마늘도 마늘도답게 소스도 소스 많이 뿌려주네요 그래야 충분히 드실 수 있죠 이렇게 완성합니다 아 새롭습니다 정말 이런 메뉴는 저는 솔직히 처음 접하는데요 포도 소스로 야채 거기다가 훈제 오리로 이렇게 사용해서 샐러드를 만들어봤습니다 자 훈제 오리 포도 소스 샐러드 완성 됐습니다 포도 청으로 만든 포도 소스 오리 샐러드 잘 만들어 보셨나요 오늘의 알뜰 요리 살뜰 조리에서는 한 번 만들면 두고두고 먹는 포도 청을 간편하게 자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새콤달콤 포도 주스 그럼 재료부터 살펴볼까요 먼저 발효된 포도청 탄산음료 유자청 얼음 레몬을 준비해주세요 우선 레몬을 꼭 짜서 레몬즙을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믹서에 발효된 포도청 탄산음료 레몬즙 얼음을 넣고 잘 갈아줍니다 포도는 비타민과 유기산이 풍부해 과일의 여왕으로 불리는데요 이렇게 포도를 통째로 갈아 주스로 만들어 먹으면 몸에 더욱 좋아요 이제 잘 갈아진 주스를 컵에 담고 유자청을 얹으면 포도주스 완성 이제 돌아오는 포도의 계절에는 새콤달콤하게 포도청을 담가 색다르게 요리에 응용해보시고요 건강에 좋은 주스로도 맛있게 이용해보세요 오늘의 요리 포도소스 오리 샐러드를 다시 살펴볼까요 포도소스 오리 샐러드는 먼저 포도청을 만들어주는데요 포도를 알알이 떼어낸 뒤 설탕을 포도양의 3분의 1만큼만 붓고 고루 섞어주세요 이렇게 포도에 설탕을 고루 묻혀 발효시키면 더욱 깊은 맛이 난답니다 이제 설탕에 잘 버무린 포도를 항아리에 넣고 입구를 면포로 잘 막아주세요 항아리 안에 포도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어주면서 두세 달을 발효시키면 새콤달콤한 포도청이 완성됩니다 이제 포도소스를 만들어보는데요 믹서에 포도청을 넣고 씨가 완전히 갈아지도록 곱게 갈아주세요 여기에 겨자, 식초, 소금, 액젓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런 다음 샐러드 채소는 손으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요 훈제 오리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이제 오리고기를 구워보는데요 달군 팬에 오리고기를 앞뒤로 노릇하게 굽다가 올리브유, 으깬 마늘, 으깬 통후추를 넣고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그런 다음 구운 오리고기를 체에 받쳐 기름기를 빼주세요 이제 그릇에 샐러드 채소를 담고 오리고기를 먹음직스럽게 얹어준 다음 포도소스를 듬뿍 뿌리면 포도소스 오리샐러드 완성! 곧 제철이 돌아오는 포도 오늘의 요리 포도소스 오리샐러드도 만들어보고 새콤달콤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고급 한정식 식당에서 만날 수 있는 하지만 집에서 따라해보면 너무나 쉬운 아주 그럴듯합니다 이 색감을 보십시오 포도소스 그리고 훈제 오리 샐러드입니다 색감이 무슨 꽃이 피고 같아요 요리는 일단은 굉장히 아름다워야 누구라도 손이 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보기에 이렇게 좋은데 맛은 어떨지 자 이제 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요 소스 그냥 그대로 맛을 좀 보려고요 진짜 진한 맛이 느껴지네요 껍질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진짜 주스 만들어 먹으면 정말 아주 든든하겠는데요 아침에 이걸로 빵에다가 발라서 먹어도 돼요 이렇게 갈아가지고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또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거를 먹으면 늘지 않아요 피부가 늘지를 않는데 오우 세상에 아니 사실 이게 새콤한 맛이잖아요 그래서 오리고기하고 잘 어울릴까 그랬는데 정말 환상의 궁합이네요 입안에서 그렇죠 마늘향이 마늘향이 듬뿍 마늘하고 우치향이 배워서 밥냄새 없는 오리고기하고 그리고 야채하고 포도소스가 이렇게 잘 어울립니다 소스가 좀 강한 것 같아도 이게 전체가 어우러지면 전혀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것만 먹을 때는 솔직히 약간 이럴 수가 너무 흡시가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우러지면 이렇게 잘 어울리네요 오늘의 이 요리 정말 아이들이 막 출출하다고 그랬잖아 아니면 뭐 손님이 갑자기 오셨을 때 오븐요 금방 오븐 요리로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정말 고급 한정식당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포도소스와 훈조오리 샐러드였습니다 내일도 우리 김은수 셰프와 함께 고급 한정식당의 메뉴를 여러분 찾아뵐게요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맘때 먹으면 딱 좋은 두 가지 요리 쫄깃 담백한 굴기를 얼큰하게 끓인 굴비찌개와 쌉싸래한 맛과 향이 좋은 밥반찬 머위무침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갈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